전곡을 마이툰으로 한 번 듣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조금을 비트인 LH의 랩으로 듣고 다시 이제 마이툰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무대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들으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앞부분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. 들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무대 사이즈를 볼게요. 지금 보면은 심벌 탑을 때리는 소리가 한 이쯤에서 납니다. 여기서 땡땡 이렇게 나눠서 틀어보세요. 다다다 하면서 제 느낌은 이 정도예요. 여러분이 앉은 위치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이 정도에 나면서 무대가 이제 펼쳐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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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이제 관악기가 나올 때 상당히 밝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나오죠. 높이도 높고 있고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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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